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최근에 대원ci에서 진행한 슬램덩크 리소스 리뷰어 모집에 당첨이 되어서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토대가 담긴 책 슬램덩크 리소스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책 소개, 영화의 스토리보드에 대하여, 이노우의 작가님의 인터뷰에 대하여, 미수록 단편 피어스에 대하여, 간단한 총평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리뷰할 건데 보고 싶은 것만 보셔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다 봐주세요 본 영상은 대원ci 측에 책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대원ci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책 소개 슬램덩크 리소스는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 썼고 어떤 걸 전하려 했는지 같은 영화의 토대가 담긴 책입니다 책을 뜯자마자 표지를 보고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느낀 게 영화의 시작부터 오프닝과 함께 가슴을 뛰게 해줬던 북산의 주전 멤버 5명이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노우의 작가님의 화력은 정말 뛰어난 것 같네요 이번 극장판을 만들면서 그림을 엄청나게 그렸다 보니 화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만화책보다는 많이 큰 편이고 너의 이름은 비주얼 가이드랑 비교해보니 조금 작았습니다 책을 펼쳐보면 한국과 일본의 영화 포스터가 수록되어 있고 책 소개와 영화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 북산 주전 5인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등장인물 소개가 진짜 알짜백이에요 캐릭터의 서사를 간략하게 잘 담아놔서 슬램덩크 안 본 친구한테 영화 보기 전에 야 이거 한번 봐봐 하고 보여주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깔끔하게 정리된 목차와 책 읽는 법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애니메이션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로 이루어진 5개의 챕터와 이노우의 작가님의 인터뷰가 두 편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고 한나와 송태섭의 첫 만남이 담긴 단편 피어스와 작가님의 짧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읽는 법의 경우 스토리보드가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읽기가 난해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포인트를 짚어준 것 같은데 제가 비슷한 계열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도 읽는 게 조금 어려워서 술술 읽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보드에 대하여 이 책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영화의 토대가 된 스토리보드는 처음에는 상당히 읽기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색다른 재미가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처음 책을 펼치고 스토리보드를 마주쳤을 때 그림을 봐야 할지 글을 봐야 할지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 도와드리자면 그림, 코멘트, 지시사항 순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의 장면은 태섭과 대만이 옥상에서 대립하는 장면인데 태섭이 어떤 식으로 그려졌는지를 먼저 보고 코멘트의 설명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림 옆에 지시사항의 각주를 읽는 식입니다 코멘트 중에서는 디렉터 보이스라는 이노우의 작가님의 코멘트가 있는데 작품에 대한 작가의 연출 의도를 설명해 주니 더욱더 작품을 풍성하고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챕터 0을 펼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과 글이 잔뜩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오는데 영화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도 꽤 담겨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대표적으로 준섭이 사고로 죽고 할머니가 태섭과 아라에게 준섭이는 헤엄을 잘 치니까 다른 섬에 헤엄쳐 갔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존재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이후 영화에서 아라의 대사로 활용되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땐 그냥 어린애다운 순진하고 당돌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뒷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준섭과 태섭의 1대1 관련 아이디어나 태섭의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는 본격적으로 영화의 스토리보드나 그림 콘티, 장면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좀 더 만화다운 역동감이나 박력이 잘 느껴지도록 자세를 수정한다던지 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위해 표정이나 자세를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이 장면은 신현철과 채치수의 기싸움 장면인데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시면 원본 3D CG가 보이는데요 원래는 그냥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수정 뒤엔 서로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기싸움을 하는 주장의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경우에는 서태웅의 어깨 각도를 조금 틀어서 공을 몸쪽으로 좀 더 빼는? 공을 뺏기지 않으려 하는 느낌과 역동적임을 준 것 같은데 진짜 디테일이 대단하지 않나요? 3D CG 자세 수정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머리에 하이라이트 추가 귀 형태 변경, 앞머리 변경, 턱선 변경 같은 동화의 디테일을 더해준 부분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몇 초 나오는 장면에 이런 디테일을 추가했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외에도 정우성의 더블 클러치 동작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디테일을 끌어올리거나 태섭의 어머니가 경기를 보러 들어가는 장면을 수정해서 망설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등 구석구석에 세세한 디테일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노우의 작가님의 인터뷰에 대하여 작가님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만들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을 만들고 싶었는지 만들며 힘들었던 부분 등등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롱 인터뷰를 통해 이노우의 다케이코 작가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인터뷰의 시작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인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작가님이 슬램덩크의 결말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작가님은 슬램덩크를 끝낸 것은 자신의 의지였지만 독자들에겐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른다 독자들은 예고도 없이 마지막 화를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은 다음이 읽고 싶다 혹은 더 그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독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독자에 대한 감사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슬램덩크의 결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 사진이...과 천재니까 로 마무리되는 매력적인 열린 결말 같으면서도 다음 건이 없는 건가? 다시 한번 북산의 경기를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 후에도 열심히 독자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화를 그려오셨지만 건강이 악화되며 연재 페이지가 점점 줄어들었고 다양한 기획을 시도하며 어딘가 찜찜한 나날을 보내던 중 애니메이션 회사에 프로듀서가 보낸 슬램덩크 극장판 기획을 받게 되었고 스태프의 열의에 끌리는 동시에 슬램덩크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독자들이 기뻐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프로듀서가 처음 기획을 보낸 2009년에 작가님은 짧은 파일럿 영상을 보고 이미 한번 거절하셨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다시 한번 파일럿 영상을 받았고 영상에 대한 감상을 보낸 뒤 다시 시간이 흘러 세 번째 파일럿 영상을 받은 2014년에야 결심을 내리셨어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설득해주신 스태프 분들과 극장판을 만드는 게 어렵더라도 독자를 위해 기꺼이 나서주신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 애니판의 퀄리티가 여러모로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극장판이 별로 기대되지 않았거든요 스태프들과 작가님의 집념이 그런 제 생각을 바꿀 만큼 뛰어난 애니화를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송태섭이 주인공이 된 이유나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고 싶었는지 만화와의 차이점 때문에 힘들었던 점 등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게 이노우의 감독이 된 이유입니다 제작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참여할지를 안정해놔서 하다보니 스토리, 성우, 음악 등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엔 감독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독이라는 호칭은 나중에 붙었고 맨 처음에는 편의상 프로듀서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네번째 단행본 미수록 단편 피어스에 대하여 피어스는 슬램덩크 연재 종료 후 이노우의 작가님이 송태섭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다루고 싶어서 만든 단편인데요 연재가 종료되고 약 2년 후에 공개된 단편이라 단행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많은 분이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단편의 내용은 태섭과 한나의 첫 만남을 다룬 스토리에 송태섭이 피어싱을 하고 있는 이유와 이번 영화의 토대가 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본편의 패러렐 월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단편이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미 완결난 슬램덩크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고 이 단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과 농구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하지만 영화에서도 넘버원 가드나 뚫어 송태섭 같은 좋은 장면, 좋은 케미를 보여준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매력적으로 잘 다뤄져 있기도 하고 원작에선 사고뭉치 악동 이미지인 송태섭의 슬픈 과거사가 다뤄져서 송태섭이란 캐릭터를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장면이 태섭이 준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영화에서처럼 낚시를 가던 준섭은 데려가달라는 태섭에게 6학년이 되면 데려가준다고 말하고 태섭은 홧김에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후 진짜로 준섭이 사고를 당해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형을 만나 사과하고 싶어하는 장면인데 자신이 벌써 6학년이 되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태섭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아팠습니다 다섯 번째, 간단한 총평 원화와 연출 의도 등을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이노우의 작가님과 스태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번 극장판이 만들어졌는지 책을 보면 뼈저리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극장판에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즐기지 못한 섬세한 표정 묘사를 책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이노우의 다케이코 작가님의 열정을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좋았네요 좀 애매하지 않나 싶게 제본되어서 보기 불편한 페이지도 있긴 했지만 그 정도 단점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 좋은 책이었습니다 슬램덩크 극장판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고 슬램덩크 원작의 팬분들도 작가님의 인터뷰나 단편 피어스 같은 볼거리가 가득한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 주신 대원CI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재밌는 만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영상 끝